이제 아파트 잡으러 가야 돼요? 앞에 짜봉하는 거 있어? 카파 타고 상공장에 한 파티씩 떨어져요. 지금 사운드버거 걸린... 어! 철탑 위에! 철탑 위에 한 명! 철탑 위에 한 명! 한 대. 이제 기절. 저의 중토밭 차타하나? 아니요. 삼토밭에 간다. 어? 학교 가나 그냥? 학교 가나? 학교 가나. 저 족토마 있어서 먼저 갈게요. 아, 길. 태워, 태워 드려야 돼. 제 옆에. 왜 옥상에 떨어져 있어요? 총 구하면 우리 다 덜질 수도 있어요. 빨리타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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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로족? 아니면 서버님? 로족도 한 명도 없지 않았으니? 로족. 로족 떨어지는데 없었어요. 러시옹먹 세워주세요 여기 세워주세요 왼쪽 왼쪽 내꺼 피 안달았는데 갑자기 톡톡 좀 남겨주실 저어 여기 자리만을 여기만 남겨주세요 여기 다시 아이쌤 중고는 중고로 사면 좋은 부품이 뭐가 있냐면 CPU CPU하고 램 CPU하고 램 CPU하고 램은 중고로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무리 빡세게 올려도 웬만하면 고장 안나는 제품이라서 중고로 살 때 조심해야하는건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수명 얼마 안가는것들 하드도 웬만하면 중고로 사지마시고 파워 중고 절대 사지마시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중고로 사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픽카드는 수명이 짧은 만큼 강가상각이 크거든요 조금만 사용해도 저걸 신고하면 AS 남은 기간 따라서 가격이 확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AS 기간이 남아있는 어느정도 남아있는 제품이면 그래픽카드 중고로 사는것도 괜찮은게 AS 보내면 되거든 고장하면 지금은 지금은 사시면 안돼 지금은 그래픽카드 중고 절대 사시면 안돼요 최고로 끌려갔는지 안갔는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키보드 마우스 중고도 사지마세요 제가 어제 얼마 차이도 안남고 4번 기절했거든요 왜요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는 제품들을 이제 중고로 사지말라고 했더니 저같이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전혀 문제없는 제품을 파는거는 선물로 구매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탱이님 문탱이님 입장 미션 가족 킬 아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스플라님 공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뭐야 사람있다 뭐야 쟤 바로 앞에 나무 에스 방향 오케이 감기달 안보임 어디 쟤 바로 앞에 나무요 아 체크 기절 나이스 한명 더 있 나 기절했음 근처에는 안보여요 근처에 있겠죠 아니면 걔가 그 학교 털고 오네일수도 아 학교쪽에 하나 뛴다 학교쪽 어디쪽으로 어디쪽으로 뛴 나 안 뛰었어요 어디로 뛰는지 못봤어요 학교쪽으로 둘 학교 안으로 아파트? 아니면 어디서 방향이 어디 방향 학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학교 왼쪽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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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학교로 들어갔음 학교에 붙음 저도 붙으러 가 학교에도 어차피 나와야 하는데 학교 학교에 붙음 학교에 안해 하나 학교 1층에 하나 학교에 붙음 들어갔어요 오화 다샤 왔다 한 명 더 남음 다른 팀 한 명 더 남음 그리고 딴 팀 같음 한 명 더 남음 딴 팀 저 각 잡으러 갈게요 산 위로 올라감 한 개 2층 2층에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갔다 하나 올라갔었는데 쟤 나갔나 붙어보시면 제가 그거 해보림 이쪽 방향도 안 보인 오른쪽 오른쪽 둘 킬 킬 끝 바로 확킬 같은데 바로 확킬 뜬 것 같은데 그냥 사망 뜨지 않은 마침 냅돌고 기절했더니 엠포 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치고 한 대 한 대 밖에 못박으면 모탄도 필요함 모탄도 여기 있나 조금리 쓰고 99발 떨구아고 나 사먹을 수 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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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 위에 산 위에 산 위에 어 산 위에 세웠다 한 명 한 명? 한 명밖에 없는데? 아 있겠지 일단 한 명밖에 안 보여 한 명 오 쉣 오 쉣 숨을 수 있어?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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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려주세요 두 명 네 오른쪽에 있어 나 쏘는 거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1랩 뚜껑 한 명 더 있었어 제가 잡은 거 뚜껑 없는 애하고 2랩 뚜껑 한 명이 붙어드릴게요 눈님 쪽으로 어딨지? 여기 얘 1두인데? 그럼 얘들 둘 맞나본데? 얘 어딨냐? 근데 기절 아니었어요? 기절 다 기절 예 얘 기절 더 남아있어요 배율 있는 사람 있어 여기 8배율 8배율? 4배율 더 남았던데 카구팔 있으면 나 8배율 들어 아 아니구나 안에 있는 거 좀 먹고 올게요 학교요? 네 밭 드시고 온 거 아니었어요? 저 안 먹은 거 혹시 뭐 남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 밖에는 남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다 먹었어요? 저는 필요한 게 없네? 없네? 다 파밍 다 했네? 가죠 저기 가야겠다 일단 넘어갑니다 한 명 어디 있을까? 아니 연료가 없어서 엎은 아 세상에 저 제거 타세요 아 총살이 카구팔 좀 멀어요 345 도로 뭐야 강 건널 거예요? 아 자 일로 갑시다 저희는 안산이 맞을 거 같은 앞에 차 앞에 앞에 오토바이 아 이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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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여기 세울까요? 아하 다 다운 끝? 네 두 명이었어 두 명 끝 두 명 아 데킥 어 3 아 3톱 깨졌다 아 3톱 있네 세빙인데요? 5탄 좀 드세요 5탄 여기 백 40발 3렙 가방 AK 두 개 뭐야 얘 정기 온다 미친이요 저기 애들 타고 온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연기 나는 거 같긴 한데 아 피 반 피 반 피 남은 많이 남았네 뭐 정비할 시간 필요 없지 않음? 없어 필요 없어 어우 블루님 예 잘 로우시네 그럼 여기 언덕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언덕에서 여기 언덕에서 어 사람 있다 사람 있다 W W 맞죠 W 차고 집 이제 들어가요 차 두 대 내려가지고 거기도 있어 S도 사람 있어 S도 사람 있고 150도 사람 있어 150 다시 팔각정 옆에 팔각정 왼쪽 안 돼 팔각정 왼쪽 기절 어이고 에임이 아 에임이 많이 아파 아 에임이 팔각정 손다 또 멀린다 에임이 많이 아파 팔각정 쪽 조심 들어간다 룰린님 조심해 이씨 어디서 쏘는데 블루님 이쪽을 한 명 기절 시키지 어디서 멀리서 총괄 다 나오는데 이쪽을 한 명 따 이거 산 위에서 쏘는 거 아니 아 산 위는 아닌거 같아 팔각정 아니에요? 팔각정 옆에 사람 있네요 팔쪽 오른쪽 사람있네요 쟤가 쏘는거 아닌데? 지금도 날라오는데 다른 애가 쏘는거 같은데 이거는? 195도 사람있음 195 차! 차 차 차 카구팔! 버기 탔다! 버기 탔다! 팔각점 버기 탔다! 물에 들어갔어요 제가 물에서 올라오는거 봐드림 돌에 붙어가지고 오케이 블루님 거기 다 정리됐어요? 두명이었는데? 네 정리됐어요 그러면 세명이었음 세명? 그럼 저희는 S하고 팔각점 물에 들어간 애들 차 차 차 차 차 차 UAZ SE 물 들어간다 저기도 바퀴 터트려놨으면 다시 할 때 오케이 가서 잡고 저희 자기장은 좀 멀어요 가야돼 다리 위에 하나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두명 다리 밑에 두명 다리 밑에 두명 돌아간다 한명 한명 다리 한명 물 건넘 한명 물 건넘 차 타고 온다 차 타고 온다 지프 S 방향 오케이 오케이 블루님 조심 한명 건넜음 건널려고 왔음 그 다리 밑에 두명 있었는데 한명이 님 그만 때리다 내고 걔도 내려간다 물 밑으로 30초 물 건넜어요 반대편 기절 네 여기 물 한 애들 있는데 얘 뭐야 죽었다 반대편에 있던 애들 빠짐 25초 일단 한명 확 킬 두명 정도 물 한에 더 있어요 물 한에 와와 올라왔다 반대편 올라왔다 다운 가죠 다 다운이예요? 네 다 다운 고고고 이거 차 기름 얼마 없어요 저거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 될 듯 나 저기 일평집에서 아이들 타라 오탄 좀 많으신 분 적어? 나 200발 있긴 한데 백발 백발 자 뭐 백발 있다고? 아 백발이 있다고요 여기 50발 드립 별 필요 없는데 가다가야지 배율 남는 사람아 배율이 없어 안 나오면 신체 아까 배율 많긴 했어 안 돼 더블 방향 확인 좀 하러 갈게요 더블 방향 확인 좀 하러 갈게요 105방향 집 털려있고 옆에 오토바이 한대 적도 많은데 대져있어요 어 저기로 도실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차도 있다 120, 105에 사격적이네 다시하도 한대 있고 그 오토바이도 한대 대져있음 오토바이는 스폰 같은데 다시하는 스폰 아닌 거 그러면 뚫으실 일로 돌죠 죽이실 굳이 절로 안 가도 될 듯 아 몰랐는데 여기 온도가 아니다 저기 평지라서 진입하기가 힘듦 차 아니면 그냥 쟤들 무시하고 우리는 자리 잡는 게 좋을 듯 어 보급 떨어졌다 엠방에 오 미친 쏜다 룸무 쏜다 오토바이 엎었어 집 아 SHB도 오토바이 좀 제발 집 집 집 집 어 사격장 사격장 사라 사격장은 머니까 쏘지 말고 일단 저기 지원가죠 블루님 어차피 사격장 일로 안 나오는데 제가 제가 잘못해서 차를 엎었어요 갈게요 그래서 뒤로 더 아이고 어 딴 데서 썼어 아 오토바이 괜히 어팠어 아 오토바이 어팠어 지원 못해줌 딴 데서 오는 거 아님 집에서 다 썼어요 블루님은 집에서 집에서 얘들 어차피 집에서 나올 테니까 나오는 거 잡죠 나왔어요 하나 기절 차 있네 얘네 차 있으면 차 타이어 터뜨려 버리세요 그 주황 다시야 뒷 앞바퀴 2층에 한 명 있어요 차고집 그 오토바이도 한 대 있음 근데 그거는 뭐 타이어는 옥상에도 있어요 옥상 차고집 옥상 옥상 하나 옥상 일어났음 뚝배기 뚝배기 가슴 뚝배기 가슴 뚝배기 옥상째 자기장 와요 옥상 옥상 뚝배기 옥상 뚝배기 한 대 더 이뚝 떨 떨어지 2층에 한 명 차고집 2층에 한 명 차고집 아 이들 잠긴다 와라 나와라 뒤로 뺀다 뒤로 뺀다 150 방향으로 크게 돌아요 자기장 맞으면서 올 생각 of 저쪽 가서 막죠 이쪽도 한번 봐야되는데 이거 차소리 뒤에 뒤에 달린다 하나 기절 하나 더 기절 여기 카우팔 다른지 다른 파티 같은데 네 다른 파티 다른 파티 용진기님 쪽 아 내 쪽으로 다 왔다 다른 파티다 다른 파티다 다른 파티에요 얘들 싸운다 다시하 잡았어요? 다시하를 얘들이 갈보여 나 금방 처음 때리던네 사장님 이쪽 다 잡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아 살리나 오다 뒤로 빼요 얘들 깻빛 세대 세대 뛰는 애 세대 나무 뒤에 하나 뒤에 싸워요 아까 저 소던 파티 두 파티 싸움 그리고 저희 50초밖에 안 남은 빨리 잡고 가야 돼 저거 빼꼼한다 일단 여기 차가 있긴 한데 이거 타이어 터트린 차 아니에요? 왼쪽 기절 오른쪽도 기절 하나 나이스 다킬 오케이 나이스 가야되요 이거 저거 저 P5 바로 갈게요 도피해놨으니까 직선으로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사극장 이 쪽 아 통화를 좀 달라봅니다 차있어요 차타쌤 반피밖에 안 나왔긴 하는데 걸어가는 것 보단 이게 안전함 여기 사격장 여기 사격장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 킬 지금 쏘는 건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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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쏘는데 얘들 사격장 잘 쏜다 사격장 개 잘 쏜다 사격장 개 잘 쏜다 내려오세요 사격장 좀 맞을걸요 안맞아요 안맞아요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저기 나무에도 있어요 이 칸백방이랑 사격장 밖에 나무 사격장 찌릿 하아 일단 우리는 앞에 좀 더 붙는게 나을 것 같음 저쪽 나무랑 사격장이랑 싸우게 만들고 카카오팔 345 아 아 여기 맞는각일텐데 나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못살림 저 그냥 버려야죠 이거 내려갈게요 345 제 카카오팔 때문에 아 잠깐만 나 멈췄다 카카오팔을 조져야 되는데 제 한명때문에 양각 잡혔습니다 뭘로 빠지는거지 왼쪽으로 빠져 아 제가 카카오팔 아 사격장 저기 한파티다 사격장 왜 이렇게 잘했어 사격장이 너무 잘했어 쟤들 한국인이야 K.O.R이야 뭐야 레드좀 떨어졌네 4대1인데 그거를 밑이 들켰다 돌겠다 왼쪽으로 하나 돌 듯 왼쪽으로 하나 돌 듯 왼쪽으로 하나 돌 듯 와아 미친다 와아 너무한거 아니야 한명 돈다 두명이 봐주고 한명 도네 한명은 어딨냐 두명 같이 도네 나이스 한명 여기로 오네 나이스 둘 남았어요 둘이 내 자리가 좋다 머리 빼꼼 빼꼼하네요 한쪽인거 같은데 자기장 와야돼 쟤네들이 쟤 카구팔이다 아 한명 더 있네 왼쪽 왼쪽으로 오케이 라스트 와아 나이스 아 12연승 와아 퍼펙트 으허 후 후 쟤들 이제 검색하고 있다 쟤 뭐냐 이러면